자유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의 불법 용역수의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 4월 부평구 체육회에게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진행된 부평구 감사관실의 정기감사에서 해당 수의계약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부평구 체육회와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에 이익성 부평구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구정질의에서 감사관실의 시정요구에도 위법한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부평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의 이후 한 달 반이 흐른 현재까지 부평구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부평구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법 수의계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조사 그런 내용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한테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조사를 의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주체가 잘못된 분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셀프 조사 셀프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부평구 감사관실이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정기행정사무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야당의 이번 조사특위 요구는 정치 쟁점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 여부는 오는 23일 부평구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